1. 인류개벽 너무나 자명하고 친절한 설명 진짜 인류개벽을 원하시는 게 전달돼요 미친놈 아니고서야 이렇게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시죠? 제가 미친놈이 돈 보려고 아주 돌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 저랑 노시면 알 거예요 제 진심이구나 하는 저는 인류개벽 도와야 돼요 아무튼 제 사명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의문을 풀었고 지난 30년 공부해 오면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것들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서 제가 아는 정도를 누구나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더 살만해지실 테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힘드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건 제가 지금 아는 걸 알고 여러분 제가 쓰는 이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마음 관리하는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호흡의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무조건 나아지시고 정토에 접속이 가능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치를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뻑 누리세요 흠뻑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저희 홍인각당에서 저희는 홍인각당 유튜브 보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바로 밑에 성령 찾아라 바로 위에 정토 가라 그 위에 또 양심이 답이다 근데 이거 지치지도 않고 계속 올리는구나 싶으시죠 계속 진짜 정토 세상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